뒤로 보이는 사진은 오늘 경기도 김포에서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가을 풍경입니다.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물드는 단풍을 보면 지나가는 가을을 꽉 붙잡고 싶어지죠. 이 계절을 즐기기 위해서 주말 나들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. 주말 내내 중부지방은 구름이 잔뜩 끼겠습니다. 내일 오후부터 경기 북서부와 충남 북부 서해안, 제주 산지에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역에 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. 양은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. 내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. 한낮에 서울이 19도, 대구는 18도, 부산은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다음 주에 낮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 쌀쌀하겠습니다. 기상청은 11월 중순쯤 서울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짧은 가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